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9평이라는 것이 6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9평은 이제 수능에 약 2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난이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다면 자신감 겨려 좌절 속에서 멘탈 극복하면서 헤어나오는데 상당히 좀 많은 고통이 있죠. 그런데 너무 쉬어버리면 이게 더욱 치명적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방심합니다. 사람이라서. 이번 9평 같은 경우에 실수한 사람에게는 좀 아쉽겠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보약이 돼야 되겠죠. 역대급으로 쉬었습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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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어요. 조금 어떤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고의모욕 의사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에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쉬운 난이도 그것도 너무 쉬운 난이도예요 이거는. 이 쉬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 치명죄를 했었죠. 결과는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이거 하는 방심은 떠나보내고 자신감만 남겨놓으세요. 하면 되는구나. 물만 돼. 물량만 좀 얻고 대학 가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실수가 있었던 분들은 좌절 저 결코 안 돼요. 원인을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추적하십시오.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의 그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스스로의 심리 그 순간에 어떤 생각 때문에 실수했는가 까딱 왜 떠오르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에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대책이 생기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함이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평가한 날이었죠. 그리고 또 수업을 했어요. 저는 저녁에. 이 때 이제 현장 수강생에 대해서 우리 조교가 했던 상담 내용이 문자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보내서 제가 전송받을 기회가 생겨서 통 내용을 좀 읽어드릴 텐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조교 친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작년 9평도 작년에 수능을 봤었어요. 작년 9평도 상당히 쉽게 나왔었는데 이제 상담 내용이에요. 저는 그때 실수로 한 문제에 더 틀려서 이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실수가 뼈아프게 느껴지고 아쉬움도 깊게 남습니다. 멘티 중 한 명이랑 어제 대화하면서 이번 시험은 잘 쳤든 못 쳤든 빨리 잊으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험 자체 난이도가 낮은 만큼 문제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공부를 임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시험을 잘 봤으면 어려울 걸 예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못 봤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성적 100분위 1컷 등에 너무 연행하지 말고 시험이 끝난 순간 그 시험에 대한 결과는 떠나보내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래요. 리듬을 잃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다짐과 의지 하던 대로 꿋꿋하게 공부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방심 떨다가요. 수능 날 한 방 먹는 경우 엄청 많이 봤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무리 쉬웠다니 구평의 시험제에서도 문항제에서도 득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심플이지 베스트라는 거예요. 짧게 짧게 가라는 거죠. 어 그게 쉬우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됐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숭장 가서 어 술술술술 풀렸어. 근데 사폐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 4분, 3분 남았어. 이제 그때부터 초읽기로서 가슴이 쿵쾅쿵쾅. 그러니까 짧다고 쉽다고 방심 떨지 마시고요. 항상 이걸 모토로 하셔야 되고 자 무엇보다도 연조업이 지금의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물리랑의 연결과 조합이고요. 어차피 비율이에요. 쓸데없이 식 전개하지 마시고 우리 수학 좀 재발하지 마세요. 물리학 하세요. 수능 물리학 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모든 문항의 뼈대는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라는 것인데 이게 그대로 적용된 문항들이 7번, 10번, 12번, 16번, 19번, 20번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얼만큼 이 연조업이라는 게 중요한지 20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 나온 설정은 딱 한 가지예요. A의 최대값 운동에너지 여기죠. A의 최대값 중력 퍼테네지 4배래요. 여기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에요. H가 1로 가시고 M도 1로 가고 G도 1로 가는 거예요. 4배라 쓰니까 여기는 12예요. 날아갔네. 그렇다. 이게 1과 3이에요. 질량이.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 얘가 갖는 에너지는 내려와서 12가 됐고 H 1로 간다고 쓰니까 11였던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그런데 E의 문의 피조각 운동량 크기 똑같으니까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반비래. 1과 3이니까 운동에너지는 3과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11. 내려와서 이제 운동에너지도 큰값 나타나잖아요. 퍼텐 감소량만큼.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H지만 질량이 3배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3H로 가야 되죠. 3으로 가는 거예요. H도 1로 갈 거니까. 그럼 3분의 11에다가 3분의 9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0이에요. 날아갔네. 그럼 여기 값은 바로 또 뭐다? 이 제로가 되니까 3M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6과 관련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368 3분의 18 3분의 2가 날아간 거죠. 이건 9가 날아갔고요. 3, 9, 27 27과 2의 비율 날아간 값의 비율 끝. 어차피 비율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습 전략 짧게 말씀해 볼게요. 지금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명려고 영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역학 6주제와 열 특상 정기력 중첩자 기장 이 4가의 주제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답은 이제 물리스러운 그런 주제들이죠. 산수를 간소화하십시오. 짧게 가셔야 돼요. M 일로 가고 바로 전에 갔듯이 G 일로 가고 H 일로 가버리는 거야. 왜? 왜 산수를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되느냐. 결국 사고 영역의 공간에 확장을 해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량의 연결이 주 뼈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산수하다가 식전기하고 수확하고 앉으면서 이 사고 영역을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남은 영역 공간이 없으니 물리량 연결의 사고와 이루지 않죠. 이 공간 속에 뇌의 공간 속에 사고 영역 공간 속에 산수해된 부분은 최소화 최소화 극 최소화 해놓으세요. 짧게 짧게 가도록 합니다. 제발 수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 공간은 사고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수월하게 물리량 연결이 그 문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버릇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역학신공 1,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물론 또 로테엔제라든가 기타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 주제 나머지는요. 결국 비역학 열 주제인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정말 신경쓰야 할 게 이겁니다. 이 비역학 열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라 틀리면 절대 등급에 비비런 덕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명암 내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 문제 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비역학 열 가 주제에 대한 공부와 학습과 연습은요. 즉각 반응 태세를 가축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나 나오면 바로하러 빠바박 준비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던져볼까요? 한 키워드나 딱 던져볼게요. 전기 전도도 이러면 안 돼요. 전기 전도도 물질의 전기적 특성 도체 저런체 반도체 띠강경 얘기 에너지 띠 띠강경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때 반도체 물질 전기 전도도가 있긴 있다. 띠강경이 매우 작다. 빠바박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바로바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던져볼까요? ccd 이러면 안 됩니다. ccd 전화결업소자 수강다이어드 광주효과 빛의 입자성 인공눈가 키우카 빠바박 준비되어야 돼요. 즉각 반응 태세로 되어야 시간 낭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문항에 머뭇거리는 별 시간의 경과 아닌 것 같은 그 10초 짧은 순간 10초도 10번이 반복되면 100초예요. 1분 3초가 넘습니다. 한문항풀 시간 날려버린 겁니다. 반드시 비역학 열조는요. 즉각 반응 태세가 준비되대로 해야 됩니다. 열조는 뭐겠습니까? 특상대성 뒤에 있는 핵에너지 파트 그리고 에너지 양자와 에너지 띠 정기 전도도 다이어드 포함한 정류회로 그 다음에 자성체 그리고 파동과 입자 파동과 입자는 전부 다 사실은 뭐 역학은 역학이에요. 왜냐하면 이동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비역학으로 취급을 한다면 그런 전반사 굴절 파동의 진동진행 간섭 중척가 간섭 전자기파 이중성 빠바박 준비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심플하게 자 우리 해설도 진행해드릴 거고 자 주요문항 8번부터 진행을 20분까지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오 정말 자세 짧고 짧고 심플 맨이 되어야 됩니다. 물리학은 수학재발 하지 마십시오. 고! 해설갑니다.